안녕하세요 나일론 독자 여러분 나일론 픽프스의 첫 번째 게스트 어반저카파 권순일입니다 제가 아끼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2001년 SS 제품이고 마크 제이콥스가 그래피티 아티스트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입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갔다가 득템하게 된 아주 귀한 리미즈 제품입니다 13년도 SS 제품이고요 국내 2점 들어왔는데 제가 그중 1점을 개탄 굉장히 귀한 아이고요 봄하면 네온 컬러잖아요 컬러가 굉장히 예쁜데 아까워서 제가 한 번밖에 못 매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14년도 FW고요 그리고 마크 뉴스 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양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겨울 아이템이고 제가 굉장히 아끼는 제품입니다 이번 연도 18년도 SS 상품이고요 김존스 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이고 모노그램에 이렇게 귀여운 글씨체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아끼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17년 후에 굉장히 핫한 제품이었죠 프림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 이게 번호표를 뽑아서 줄을 서서 사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레어데민 피크시 첫 번째 게스트로 와서 소개를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템을 소개해야 돼서 굉장히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나일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어반자크파 음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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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